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일단 지난주 시장 한번 살짝 정리하고 이번 주 시장 한번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나스닥이 급락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2.6%, 다우가 0.9%, S&P500이 1.2% 하락했는데 다우가 주간으로는 나스닥이 2.6%고 다우가 0.9%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이 더 많이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주간으로는. 그러나 최근에 다우는 4주 연속 하락한 것이고요. 나스닥은 신고가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난 2주간 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우는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고 나스닥은 견주하게 있다가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날 실업률이 4.2% 발표됐고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21만 건. 이거 왜 이렇게 쭉 자꾸 못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80만 건 얘기할 때는 50만 건 됐었고 또 굉장히 낮게 얘기할 때는 50만 원, 60만 건 되고. 이번에도 전망이 좀 틀렸어요. 53만 건 정도 생각했죠. 50만 건 위에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21만 건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수익률이 급락했겠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35%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국제 수익률이 급락을 하면 통상적으로 다우가 많이 빠지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주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시장은 금리 이상과 긴축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와 지금 경기가 지금 파워로자의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금리 이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테이퍼링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리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오미크론 사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해서 회복이 꺾이는 게 아니고 경기 회복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는 좋지 않은데 그럼 경기가 좋지 않으면 다우가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경기와 상관없이 긴축이 지금 더 걱정이 많이 된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이 하락한 부분은 아까 뉴스삼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이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나스닥이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쪽에 그동안 좀 올라왔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견주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그쪽에서 하락했다는 부분보다는요. 최근 들어서 퀄컴, 엔비디아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빅테크 중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의 사실은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지난주의 특징은 빅테크 쪽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심정한 국제수익이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난주에는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1% 상승을 해서 2,96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74%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0.74% 하락이고 코스피는 1%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나스닥하고 다우처럼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코스닥이 그동안 좋았잖아요. 메타버스니면서 테마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더 많이 빠지고 코스피가 좀 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의 가장 큰 특징은 코스피가 1% 올랐던 것은 외국인들의 빅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것이죠. 지난주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1조 9천억 정도 수 매수했습니다. 한 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2조 2천억 수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1조 9천억 수 매수, 기관들은 549억 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조 9천억 매수가 외국인들의 3.1 연속 선물 매수와 빅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1조 5천억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1조였습니다. 그러니 지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특징을 보인 거고요. 코스닥이 약한 것도 수급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개인들이 6,269억 수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중에는 기관이 2,400억 매수 중에 사모펀드가 1,235억 매도했거든요. 그러면 개별 종목 위주로 거래를 많이 하는 액티브하게 종목을 거래하는 쪽이 개인이나 투신이나 사모펀드란 말이에요. 이들은 매도를 전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 코스닥에 있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창실한 매물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수급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고 코스피가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강세 테마의 차익 매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코스피는 외국인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상승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이슈 몇 가지 좀 보면요. 이번 주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전망도 하고 어떻게 할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전제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 선물하셨던 동시만기거든요. 선물하셨던 동시만기의 지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시만기 때 국내 기관의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최근에 요일 하반기에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받아주면서 움직였을 때는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좋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장 마감에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거래에 따라서 이후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보는 것이 이번 주의 포인트고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강력하게 사줄 거냐 아니면 다 팔아버리고 청산하고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이 부분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 정부는께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합성 포지션이 상당히 많고 ETF 연계된 거래도 많고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불투명하다. 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 미국이 FNC 회의가 있습니다. FNC 회의를 앞두고 22회의 BOJ 회의가 이번 주에 있는데요. FNC 회의에서 이번에 150달러가 아니고 300억 달러로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해서 내년 1분기 전에 끝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에 평가가 우리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이 물가하고 고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9일 날 중국의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10일 날 미국 시간으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국의 PPI가 지난번에 13%인가 그랬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2%였습니다. 코어는 4.2%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6.7%, 7% 근접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지금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그런 일을 약치면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하락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오미콘은 전부터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상과 다르게 이게 안정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양극단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자료들 보면. 이 역시도 시장의 변동성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결과치에 대해서 어느 쪽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켜보고 가자. 모두 다들 지금 지켜보고 가자라는 쪽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변동성 좀 있는 가운데 주요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요 지표를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장은 동시만기 수급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심지어 외부의 글로벌 이슈보다도 동시만기 수급 역량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코드로플 레이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만기에 어디가 들어오는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으나 어디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추정은 하는데요. 추정이 많이 틀리니까. 예상 그냥 추정보다는 추정보다는 그 결과를 보고서 이후의 시장을 좀... 예를 들어서 그냥 기관이나 외국인이 혹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 치면 이거는 좋게 보면 됩니까? 아니면... 비차익으로 들어오는 걸 좋게 보는 거고요. 외국인이 비차익으로 들어오면... 차익으로 청산해버리면 만약에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했는데 이걸 청산해버리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포지션이 바뀌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건 장 끝나고 하긴 가능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 중에는 모르죠? 네. 네.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미리 추정은 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2월 선물을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시만기 선물을 가지고 3월물 동시만기의 선물을 가지고 또 거래하거든요. 3월물과 12월물 중에 3월물이 더 높아야 되죠. 이런 가로는. 그래서 3월물에서 12월물을 뺀 것은 스프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시장을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장당이 금리 차처럼. 이 스프레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문들 거래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외문들의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지난번에 그 저기 그 고버스 거 털었습니까? 고버스 털었죠? 털었어요? 돈 있겠네? 그걸 선물 좀 사봐요. 선물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금방 배워. 아 그래요? 한 100만 원만 해봐. 선물에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선물도 코스피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코스피 100. 그거를 사보면 아마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얘기하는 거를 금방금방 알겠대요. 선물. 선물도 이거 참 배워야 되든가. 그러니까. 아 예전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선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번 주에 전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 전망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 지표들이 나오고 다음 주 FNC 회의도 있고 또 선물은 동시만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수급 상황, 외부의 어떤 재료들. 지금 홍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러시아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수급 상황을 보면서 이 사이에서 어떤 변동성이 있을까 판단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X마지는 뭐예요? 아 그걸 적으자는? 외환이요. 외환. 아 그건 외환이요? 그거는 하지 마. 외관을 하지 마. 배워보게 해야죠. 안 돼. 안 돼. 별 필요 없어. 아 그래? 그거까지는 아직 진도 안 하면 안 돼. 일단 선물부터 하고. 하지만. 지난주에 코스피의 박스권 하단을 2,900포인트를 붕괴 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지금 2,900포인트 위에서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들의 선물과 비차익 매수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부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양쪽이 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비차익을 매수고 들어온 게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물을 생각하면서 아예 주식을 지금부터 사지 않았냐라는 쪽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의견이 한편으로 이건 좀 좋은 쪽으로 보는 거고요. 또 나쁜 쪽으로 보는 거는 나쁘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뭐냐면 12월 말 되면 대차 거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하잖아요.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한 것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자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연말 되면서 그것을 갚는 즉 쇼커버가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있어요. 어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한 건 아니지만 복합적으로 작용을 좀 환율도 작용을 했고 했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첨언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빌려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12월을 넘기면서 1월까지 가져가면 배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배당을 외국인들이 받아서 빌려준 차주한테 줘야 됩니다. 차주한테 그 배당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부 쇼커버가 진행이 되면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냐.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부르신 분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하튼 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으니 그러면 이번 주에 특히나 선물에서 동심한 게 있으니 외국인들의 선물과 그리고 프로그램 거래에 따라서 시장은 거의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코스닥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코스닥은 연중 내내 박스권을 있었어요. 코스피는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연중 내내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연말 들어오면서 연말 세금 회피의 매물, 개인들도 매물 상당히 있었고 차익 매물도 있었고 정리 매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빠진 종목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면서 직접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갖냐면요. 코스닥은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종목별로는 이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말에 세금 회피나 기관들의 차익 매물을 위해서 급락한 종목은 그 기업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급에 의해서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12월 말 중하순에 빠졌다가 1월에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그동안에 계속 보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급에 의해서 빠지고 있는 코스닥의 종목들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거래할 것인지를 찾는 것도 지금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12월 중하순 말 요즘에 빠졌다가 1월에 다시 올라가는 코스닥. 올라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가운데. 그래서 그냥 기업의 가치 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수급에 의해서 빠진 종목들은 좀 찾아보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코스피는 소문없는 동시 만기에 외군들이 비차익 매수 유입되면 1월에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린 부분을 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세금의 피차익 정리매물이 소화가 되면 1월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 1월을 자꾸 얘기를 하고 이후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이에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수급에 의해서 등락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2,900포인트 깨고 내려갔다가 2,830포인트까지 갔었죠. 30 몇 포인트요.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그냥 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힘들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계속 등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일단 이슈들이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보면서 좀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실 때 그럼 내 종목을 다 들고 가야 되느냐. 현금 좀 만들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어떤 내가 뭘 갖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종목을 이런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내 종목을 지금 수급에 의해서 빠지거나 시황에 의해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후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애매한 종목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 시황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든지 산업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변호성이 심할 때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오르내림이 있으면 현금을 조금씩 만들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 아이디어에서 몇 가지 좀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을 요즘에 보면 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지 않겠냐 그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더 사는 것은 바라지 않고요. 더 강력하게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비중이 과거의 평균의 하단 부분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배당 투자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과 대처 상환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력하게 매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연기금의 국내 비중이 상당히 감소화된 상태예요. 그렇다면요?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이들의 매도에 의해서 인덱스로 강력하게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및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에 주가 바닥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 자료들 여러분 보시겠지만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이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락의 폭이 둔화됐다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분기와 1분기까지는 좀 고생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메모리 가격이 약간 반등을 했어요. 즉 이것은 저점 확인의 개념보다도 하락폭이 좀 둔화되면서 이전에 하락이 됐던 것을 선반영되었고 이제 주가로는 메모리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가로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관점에서 주가를 봐야 된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메모리 가격이 좀 반등을 주고 요즘에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대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이걸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DDR5나 아니면 신규 디바이스의 시스템 반도체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좋게 많이들 분경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뉴스 하나가 카카오의 사내 독립범위를 설립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원격 의류 결국 올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달았는데 이건 정책과 규제가 아직까지는 뒤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보면 원격 의류의 선두에 미국의 텔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플랫폼 진화한다면서 발표가 되면서 좀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판매 있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얼마나 웃겼냐면 애플이 부품사들한테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정보들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랬는데 지난주 후반에 또 뭐라고 발표했냐면 내년에 아이폰 판매 목표를 3억대로 상반기에 올해 2021년보다 30% 업 더 많이 판매 목표를 업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만등을 좀 했거든요. 그럼 뭐라는 건지 그러니까 좀 감소되지 않겠냐. 올해 2억 4천만 대가 팔렸어요? 올해 2억 4천만 대의 목표였고요. 내년도에는 3억대로 30% 업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올랐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올해 2억 6,700만 대였고요. 내년도의 목표가 3억 3천만 대예요. 와 많이 판다 삼성전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목표이기 때문에 이만큼 팔리냐 안 팔리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이렇게 목표치를 높여서 증서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의 기업들한테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여기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카메라겠죠. 스마트폰 용 카메라.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요. MEC라고 얘기하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요. 이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VIL이나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는데 자율주행 때 통신 데이터 처리가 초저지연이어야 되죠. 아주 빠른 시간에 돼야지 이게 끊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에서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샹우의 5G와 C6이 필요하면서 특히 지금은 아직 5G니까요. 5G에서 이것을 서버에 있는 데 서버에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호스트에 있는 서버까지 가지 않고 엣지 컴퓨터에서 그냥 거기까지 가지 않고 단계를 줄여서 빨리빨리 통신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바일 엣지 컴퓨터이거든요. 이것은 2027년까지 연평균 40% 성장 전망이 될 것이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타당한 얘기입니다. 자율주행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도 부각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MEC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있어요. 여기는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요. 그리고 통신도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와 연관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뉴스 3에서 해서 이 두 가지, 뒤에 있는 두 가지 뉴스 3에서 하셨는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차리먼거 법규 시험 부회장께서 비트코인 부고기사, 비트코인에 대해서 심각하다. IT벌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 뉴스거든요. 여기에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끝났다. 비트코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비트코인 부고기사라는 게 있대요. 모아서. 비트코인에서 엄청나게 좋지 않게 얘기한 부고기사라는 게 있다는데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생겼죠. 그때 이후로 414건이 있었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비트코인 부고기사가?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얘기들은 늘상 계속 많이 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20%나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게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우리나라의 4대 거래소에서 신규 계좌 건수가 540건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540만? 540만. 540만 건요. 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쏠림 현상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또 한 번 큰 변동성을 겪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 하나하나토는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비테크가 하락을 했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서두에 제가 만약에 10년 만기 국제 수익이 급락을 했으면 성장률은 오르고 다후가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혹시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폭이 컸다면 상대적으로 나스닥에 있는 비트테크는 반등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팔밤 뉴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헝다그룹의 디폴트 초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3일날 홍콩거래소에 2조 6천억 달러의 채무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나라 일종의 조회 공시처럼 불이익 가능성에서 공시를 했다는 거예요. 헝다그룹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가늠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 기업이 아무 일었을듯이 그냥 이렇게 살아남지 않아요. 구조조정을 하고. 대부분 문제를 일으킨 데는 결과가 나오지. 그 수선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 수선을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 역량으로 인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탕과 속의 카나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역량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들 내부의 중국 내부의 역량으로는 끝날 것이냐 이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냥 보고서나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익스포조가 글로벌 시장에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금융당국에서 계속 이거를 예의주시하면서 이걸 어떻든 방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될까 봐 경기가 둔화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리하게 7번 뉴스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를 여러분 보시면 지금 3,607포인트거든요. 연중 고점이 3,731포인트예요. 131포인트 남았는데 한 4% 남았거든요. 이 연중 고점은 2015년도에 폭동했다가 내려왔을 때 그 지수예요. 2015년 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고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상당히 고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홍다그룹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아마도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중국의 경계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면 결국은 중국 정책당국에서는 오히려 경계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지수 반등한 거죠. 그러면서 패스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수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라보는 경계의 시각이나 현실의 실물에 경계하고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 아이디어까지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잘 아침마다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